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그 전에 밀렸었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벤트를 매월 창의 주문 고객에게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10월달에 멈췄더라구요 10월달에 멈추고 상품을 계속 못 드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바쁘다 보니깐 아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평일날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이나 특히 월요일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왜 월요일날 오셨냐 자꾸 그러면서 그리고 평일날 오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죠 평일날 오시면 주말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응대를 할 때 조금 제가 정신이 없었을 거에요 정신이 없어서 상당히 좀 웃으면서 좀 새 같게 돼야 되는데 조금 딱딱한 표정으로 아마 되었을 거에요 그거는 제가 고객님한테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택배를 시간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택배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날은 제발 피해주시고 평일날은 웬만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네 주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기분이 조금 언짢으신 분들한테 언짢았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에요 정말 죄송하고요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택배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닌데 택배를 조금 만들어서 나가는 것들이나 아니면 포장을 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다른 포장을 하는 것보다 제가 예전에 택배 그런 거 보내는 데 업체에서도 일을 해 봤었는데 뭐 한 두 시간이면 한 100개 200개 싸요 그런 거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싸는데 저희 제품은 조금 그래요 뭐 귀뚜라미도 마찬가지고 미덤도 그렇고 뭐 사이즈별로 저희가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즈를 또 골라서 나가는 거 새해서 나가는 거 만들어서 나가는 거 그리고 타란툴라 포장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귀뚜라미나 뭐 슈퍼미럼이나 이런 건 요새 더워서 저희가 또 봉투에 철망 작업해서 보내는 거 아시죠 그렇게 좀 신경 써서 여러분한테 보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바빠지고 시민도 들고 뭐 아시겠지만 제 택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알바도 뽑고 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기분이 언짢았던 분이 계셨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구요 아 그리고 이벤트 상품 요즘은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벤트 상품도 지금 몇 개월 밀렸어요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선물을 드렸는데 지금 네 조금 밀려가지고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네 거의 8개월이네요 8개월을 밀렸네요 상품을 지금 3개월마다 드렸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선물은 저희가 지금 개인 사업자로 바뀌면서 뭐가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집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패스가 됐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는 1년 총 주문량이 가장 많았던 분한테 선물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올해는 해드릴게요 올해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월마다 최고 상위 구매 고객한테 선물 드리는 거 당첨자들 네 이쪽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함은 10월 달은 유선영 고객님 네 11월은 김비령 고객님 네 12월은 최익진 고객님 1월은 김문주 고객님 2월은 이현수 고객님 3월도 이현수 고객님이네요 2월 3월 달 주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4월 달 유재민 고객님 5월 달 김상윤 고객님 네 이렇게고요 이렇게 주문 많이 해주셨던 분들은 월마다 저희가 뽑아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1000명 넘어가면 아마 유튜브에 게시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바로바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이 당첨되신 분들은 그냥 저희 주문하실 때 최고 구매 고객 당첨자입니다 라고 상품 같이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한 달 이내고요 지금부터 한 달 이내고 한 달 이상 넘어가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 사이트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네 이렇게 그전 고객 나와있죠 지금 이쪽에 나오는 게 바뀌면 네 없어질 거예요 상실되요 그러니까 저희 상위 고객이었어도 주문을 계속 꾸준하게 안 해주셔서 저희 유튜브도 안 보시고 그러면 지금 유튜브를 그나마 보신다 그러면 주문 안 하시더라도 알고 주문을 넣겠죠 뭐 먹이라도 네 그러거나 그러시면 상품 받아 갈 수 있는데 뭐 주문도 안 하고 먹이도 주문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뭐 지나가셨다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부분은 네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품은 그거예요 저희한테 꾸준하게 주문해 주시고 구매 고객이 상품도 많이 주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상품이기 때문에 뭐 꾸준한 거에서 탈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상품에서 이벤트 상품 받는 거에서 제외가 되는 거니까 네 한 달 이내에 꼭 연락 주시고 주문 먹이라도 하나 주문하셔서 같이 보내달라고 하면 같이 배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벤트예요 이벤트 저희가 상품들 저희 랩탈리아에서 주문하시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갔을 때 저희가 상품을 이걸 드렸어요 타랑이 타랑이 키링 타랑이는 타란툴라 사랑 가방의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타랑이라고 줬어요 타랑이 키링 이거는 열쇠고리로 쓸 수 있고 열쇠고리나 차키나 가방이나 이런 데서 매달고 다니는 걸로 저희가 상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직접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왜 이벤트를 하느냐 이 타랑이를 걸어서 타랑이 홍보를 좀 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일부로 상품을 이걸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사용하셨던 분들 키걸이나 아니면 키에다가 꽂아놨거나 가방에 걸고 댕겼던 사진을 인증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저희 랩탈리아 메일 주소 여기쪽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성함 당연히 성함 보내주셔야겠죠 근데 그건 있어요 저희 랩탈리아에서 이거를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구매를 해서 이 상품을 받았던 이력이 남아있어야 돼요 전화번호나 이름은 꼭 기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름을 확인해서 주문 고객 일정 금액 이상 했을 때 제가 드렸어요 그분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 드릴겁니다 상품을 어떤거? 세게 드릴거에요 팜포골리아 2층 아마 저희 랩탈리아 주문 요새 꽤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이벤트를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라도 더 드리려고 제가 이 이벤트는 조금 딜레이 시켰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네 이거 이벤트를 이렇게 한 거니까 네 꼭 이 영상 보시면 이거 키링이 버리셨던 분들은 조금 아쉽네요 잃어버렸던 분도 아쉬워요 어쩔 수 없어요 잃어버렸는데 뭐 이래 소용없어요 네 절대로 안 드립니다 꼭 사진 한 장 첨부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나가고 나서 주문하셨던 분들한테는 이제 키링이 안 나갈 거예요 키링이 안 나갈 거고 그리고 키링을 주문하셔서 사진 찍어도 이제 안 돼요 이 영상 전 이 영상 나가기 전에 까지만 네 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최소 10명 이상은 받아 가실 거 같은데요 네 좀 많이 뿌렸어요 네 10명 이상은 받아 갈 거 같아요 최대 한 2, 30명까지도 될 거 같긴 한데 네 드립니다 네 드려요 드리니까 네 꼭 참여하시구요 사진 찍어서 인증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인증사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함하고 성함으로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상품 배송한 이력을 확인하고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랩탈리아는 항상 여러분한테 보상을 그만큼 저희한테 구매했던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믿고 네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